아 아 아 여러분 몇시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. 어쨌든 중요한 미팅 있는데 도와줘요. 레오제이 도와줘요. 레오제이 걱정하지마 내가 루나 제품으로 퀵 앤 퍼펙트 메이크업 도와줄 테니까 레오 나 진짜 바빠 빨리 메이크업 해야 돼 걱정하지마! 내가 10분만에 완벽한 룩을 완성해줄게! 뿅! 오! 바쁘다고 메이크업을 급하게 하잖아? 그러면 들뜨지, 얼룩뜨지, 난리가 난단 말이죠? 그럴 때 루나의 에센스 수분감 팩트 FX처럼 멀티 역할한 제품이 필요합니다! 짜자잔! 봐봐! 랏세처럼 뭔가 블렌딩 해놓은 것 같이 그런 느낌이지 않아? 먹고 싶어! 안돼! 핑크는 톤업 효과, 그리고 흰색은 프라이머, 베이지 색깔은 커버를 담당하고 있어요! 이 하나만으로도 프라이머, 톤업, 컨실러 기능까지 싹 다 할 수 있다는 거죠! 진짜 촉촉하다! 수분감이 많으니까 피부에 진짜 잘 밀착되는 것 같아! 그럴 수밖에! 여기 에센스가 68%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해요! 아우, 저 그만 발라봐 줘 봐! 그리고 또 파프가 이렇게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?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꾸석꾸석 아주 세심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! 이게 빠른 시간 안에 꼼꼼하게 메이크업 할 수 있겠다! 그렇죠! 아니 수분감 팩트만 발랐는데 사람이 달라 보여요!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! 완벽한 에디터룩을 완성해주기 위한 비장의 무기! 이것은 바로 루나의 루즈 더 레드와 더블 볼륨 업 카라예요! 루즈 더 레드는 피부 톤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다양한 레드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발색도 탁월하고 지속력도 훌륭해요!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! 하지만 마스카라도 잊지 마세요! 풍성한 속눈썹을 만들어주는 더블 볼륨 업 마스카라예요! 우와! 커브용 브러쉬랑 컬링 효과가 더 크긴걸? 마스카라 끝부분은 언덕하기 너무 좋고 풍성한 부분은 위에 딱 쓸어올리기 딱! 그립시다! 루나 제품을 이용한 퀵기 앤 퍼펙트 메이크업! 완성! 완성! 레오 덕분에 빠르게 메이크업했네! 고마워! 여러분도 루나 제품들로 완벽한 메이크업하세요! 음 비교하네요! 어! ltd 듚 ballots 잘해주세요! 하루ason 여뮤 양 composition temperature